좋아요 다음은 이번 타이틀곡 도깨비에 관련된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포즈 오 나왔어요 도깨비 포즈입니다 우리 왼쪽 계속 바라봐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우리 기자님들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여러가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트고요 두 번째 하트 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트 네 뜹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어떤 때든 밝게 우는 우리 오라오즈입니다 네 다음으로 도깨비와 관련된 포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포즈 기자님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 꼭 대신 전해드릴게요 도깨비 관련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 우리 앞쪽에도 계시고요 뒤쪽에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촬영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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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